안녕하십니까. 뉴스대장 대장초대석 시간이고요. 이분을 제가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지역구에서 시민 여러분들도 모셔달라고 제가 몇 번 연락드렸을 겁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재앙소방동회 대외협력본부장이시고요. 쓰레기센터 운영위 원하시고 계시는 강종훈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장님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보였습니까? 네. 어떤 거 보셨어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지역활동가들, 또 여야 인사분들, 전문인, 변호사. 실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많은 분들의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 대장초대석에서 하시는 게 정말로 참 대단대로 하시고요. 우리 박민서 대표님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보였으니까 바로 아실 텐데요. 화면 보시게 되면 20초 드릴 거예요. 밑에 20초 씨가 엄세해 주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코너인데요. 꽉 찬 소개 한번 남지 않도록 멋진 소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종원 본무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복사골 태생이고요. 욜로, 그리고 워라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파이어족이라는 것을 좀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 젊은 남자 강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휴, 시간 딱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사골 태생이세요? 네. 언제부터 태생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한 70년도 중반쯤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나이는 피곤계입니까? 요즘에 좀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자, 욜로족이세요? 네. 살다 보니까 욜로라는 것이 이제 명칭이 나왔을 때 읽어보니까 이건 나의 삶인데? 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라벨이라는 또 일과 그런 휴식, 힐링, 함께한다. 또 보니까 또 나름의 또 제가 이미 좀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파이어족은 뭐예요? 파이어족은 요즘에 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40대 안에 나름의 좀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이제 50, 60, 70은 자기와 또 나름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불꽃같이 불꽃같이 살다 가자.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 모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종원 본부장님과 함께할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는 만고일생일사, 강종훈이라는 걸 잡았고요. 그 페이스 보니까 사진마다 태그로 만고일생일사라는 태그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어떤 뜻입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만고, 유구한 역사 속에 일생 한 번 태어나서 일사 한 번 죽는데 뭐 그렇게 좀 비열하고 추잡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앞서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땀도 흘리고 놀고 다니기도 하고 먹고 살다 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만고일생일사입니다. 이야, 유구한 역사 속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그렇죠. 이야, 좋은데요? 비열하지도 말고. 최근까지 저기 사형석 우리 비타민 국회의원 비사고는 일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계기는 제가 아무래도 좀 예전으로 내려가면 2000년도 초에 제가 백의선 의원님을 현재 서른 의원님 지었고였던 의원님이시죠. 그때 이제 20년, 20살 초반때 그때 이제 그분을 알게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연청 그런 또 조직부장으로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쭉쭉 또 오다가 상동, 시민의 강 청년지킴회 회장 그리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 운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원미울 청년위원장 또 연령리당 때 또 운영위원 그다음에 소사 또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존경하는 여성정치인 중에 한 분이 부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또 소사 청년위원장 맡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12년도 대선 치르고 이어서 저도 아무래도 12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당선되실 줄 알았었는데 더 안타깝게도 그때 이렇게 해서 낙선이 되었고 13년도에 이제 마을기업 협동점을 좀 잠깐 했었어요. 아, 마을기업이요? 네. 그때 이제 탈당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대표자는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그런 이제 공문도 오고 해서 아쉽게도 고향 같은 민주당을 좀 탈당하게 되고 그렇게 활동해 오다가 동부와 특이 또 우리 현재 성경길 당대표님 그 소방안전분과 이제 구성을 하면서 간사로 활동해 오다가 그 지난 총선 때 이제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 경선 한 2년 전쯤에 이제 저를 계속 눈여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또 선후배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또 함께하자 그러셔서 그때 이제 경선 같이 준비하고 치르고 또 선대위원장으로 또 활동하고 이제 당선되고 나신 다음에 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저도 나름 계속 이렇게 해오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되다 보니까 아, 또 어렵게 준비해서 당선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의원님도 나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초선 새로운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하게 되고 또 나름의 경험도 하고 경련도 쌌다가 작년 연말에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하던 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어지다 보니 저희 회사도 좀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저기 비타민 우리 서영석 의원님 자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우리 의원님은 일단은요. 서정적인 듯 하면서도 또 나름의 낭만을 더 아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래 부르기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노래도 또 잘하시고요. 웃음도 해맑으시고 아, 그리고 나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시거나 정책에 대한 골똘한 생각에 접히시면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말버릇처럼 하시는 게 있어요.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 예, 그래서 나름의 또 제가 있을 때는 우리 내부전 유행도 시키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이렇게 소탈하시면서도 낭만이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국지로 좀 비유를 하자면 유비? 네, 유비 같으신 분. 아, 유비? 예, 예. 유비 같으신 분이시고 뭐 그냥 뭐 저 개인적으로는 친형님 같은 분이시죠. 그렇군요. 우리 비타민 의원님 어떻게 섭외됩니까? 아, 그래 볼까요? 제가 저거 통화도 했었고 날짜 적어놨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네네.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아, 국정 업무 때문에 그러신가 아무래도. 아, 섭외 가능합니까? 해볼게요. 노력해 보시죠. 대장님이 뭐 하나만 또 해야죠. 자, 비서관으로 일하시면서 이 부분만큼 힘들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아, 글쎄요. 아무래도 뭐 의미가 뭘까라고 하실 때가 가장 힘들지 않으셨나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또 정책에 대한, 또 아니면 민생에 대한 이런저런 할 때 좀 부연 설명이라든가 보고 있는 사항을 들게 되면 또 생각을 하시죠. 아,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 아, 야, 의원님 이게 좀 이게 이런 거고 이런저런 사안이다. 아, 그래서 의미가 뭘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보고자 입장에서는 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정도가 좀 의원님과 이렇게 나름의 어찌 보면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비서관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의미가 뭘까 합니까? 아,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잠깐 큐시트 보니까 뭐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좀 가로열고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제가 좀 재미있게 했고요. 진짜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좀 자유분방하면서 성격이 그다음에 경계와 경계를 좀 넘어설 줄도 알고 또 도전하고 또 앞으로 좀 나아가고 또 이제 또 돌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무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회 5급 비서관으로서 그런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좀 공적인 업무를 볼 때 좀 나름이 개인적인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인 답답함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입장이 돼야 되고 저도 당연히 민생도 살펴야 되고 나름의 역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강정은 개인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원래 자유무방한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노루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얼어버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기 대한민국 재앙소방동호회 대협력본무장이세요. 동호회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동호회가 있고 약 2만여 명 정도의 정회원이 있고요. 또 명예회원으로는 약 6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정기부금 단체여가지고요. 주식회사 하이트진로, 이베이코리아, 롯데화학, 페인트로 유명한 조광뉴턴, 또 TA항공, 한샘, 넥슨, KBO, 아모레포시픽, 우리금융그룹 등 이렇게 좀 의식있는 기업들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분들의 나름의 기부금과 나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직 및 암투병, 그 다음에 전현직 소방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와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식이 된 불용 소방 차량을 또 무상 수리를 해서 우리 좀 개도국에 무상 지원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퇴직 소방공무원과 현직,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의 복지와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영웅들을 위해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활동 공법 단체입니다. 자, 이거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퇴직 소방공무원들, 현직, 유가족의 복지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 캠페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보니까요. 자, 어떤 캠페인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안전 캠페인 중에서는요. 예를 들자면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되게 소화기라든가 화재 감지기, 또 미끄러지시면 안 되니까 또 실족발질을 위한 안전 손잡이,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 지원하는 그런 게 있고요. 특히 또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기름 화재, 진화에 강한 K급 소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를 또 지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진현장님도 모르실 우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강원도 산간 지방에 가면 아직까지도 나무연료를 태워서 농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강원도 산간 지방 가구들 중에 나무보일러로 화목연료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산으로 또 번져가지고 대형 산불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가정에게도 화목용 이천 가구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간이 스프링쿨러? 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단체다 보니까 좀 적어왔는데 빠뜨릴까 봐 했는데, 그런데 또 소방차 길터주기,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는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소화전 시설이 좀 짧아요. 그러면 그 소화전에다 릴, 화재, 호수 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치. 부촌 같은 경우는 오종 시장에 좀 해가지고 5천만 원 상당에 설치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직 소방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힐링도 하셔야 되니까, 스포츠 대회, 그 다음에 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TA항공과 함께했던 해외 힐링 지원들, 리조트 이용,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나 소방가족들을 위한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소방안전 교육 지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새롭게 젊은 조직이죠. 국제청년기구인 한국JCI 본부와 MOU를 맺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안전 캠페인 이런 것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캠페인이요? 네네네. 아, JCI와 같이 한다는 거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금 소방장학생 선발위원 도와주고 계시는데 심사위원으로 위축되셨다고요? 아, 예. 이번에 그렇게 돼서 부산소방본부에 좀 다녀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페인트로 유명한 조광 페인트, 유턴, 독일 유턴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렇게 돼서 조광 유턴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쪽에서 우리 10명, 10분이었던가요? 아무튼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심사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이라고 위축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이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소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센터. 얼마 전에도 이동학 최고위원 나오셨잖아요. 아, 나왔죠. 어떻게 이거 하시게 된 거예요? 이동학 우리 쓰레기센터 대표가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2년간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기후, 환경, 고용정책, 노후정책, 인구 등등의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경험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환경 분야, 그중에서도 골목골목마다 가장 심각한 쓰레기 분야에 관련돼서 좀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형님, 제가 일단은 시작할 테니 좀 함께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의미가 좋고 정말 필요한 곳이고, 되도록이면 너가 이제 대한민국의 툰베리가 되라. 열심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응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추범이 된 거예요, 현재? 네, 그게 아마도 작년으로 중 하반기 정도 기억되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죠. 그럼 운영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센터의 대외 캠페인, 또 다음에 소위 말하면 비대면 교육, 아니면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는 그래도 쓰레기 기수별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위 손이 필요하면 또 가서 또 도움도 드리고, 운영적인 차원 면에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육지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로 크게 나름의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내에서 좀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센터가 되면 해외에도 좀, 그리고 코로나가 또 끝나면, 되도록이면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그런 남방국가 쪽에 가서 함께, 큰 틀에서는 환경이고요. 실제로 먼저 해야 되는 건 쓰레기, 이런 부분에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는 환경이다. 요즘 환경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환경, 탄소중립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필요한 단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이쪽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그 소방, 소방차 길터주기, 이거는 법적으로 통과가 돼갖고, 지금 뭐, 예전에는 진짜 그런 나쁜 사람들 있었잖아요. 안 좋은 양심 없는 사람들, 뭐 차 뒤에 소방차 있는데 빵빵으로 다 안 비켜주고, 지금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비켜주시면 벌금으로 바로 때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지마다 있는 소방차, 주차는 공간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벌금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재앙소방동호회에서 힘썼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았겠느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참여 덕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올해 하면 제 개인적으로 강종 본부장님 올해 하반기, 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하반기 계획은 아마도 같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솔직히 좀 몸이 근질근질 죽겠어요.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은 아직 제가 아직 못 맞았습니다. 왜요? 다른 분들에게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있어서 저는 이제 손 씻기, 마스크 철저, 손 소독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맞을 계획이시죠? 아마도 연말 안에는 맞아야, 그래야 이제 내년도 또, 소위 말하면 국내민 해외 사업을 좀 뭔가 교류라도 할 때 기본적인 자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연말 안에는 맞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에게 일단은 양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강종 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자, 방송반장님이 2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저를 또 정말 미천한 저를 또 초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우리 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제가 사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죄송하지만 받질 않아요. 너무 통화가 안 됐어요. 저 제작진이 힘들었다 갑니다. 급하면 뭐 문자라도 보내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대장님께서 문장과 카톡이 왔었어요. 아이고, 이거 박민서 대장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또 일할 때 또 이제 우리 배 피디님이 전화하면 일하다 보니까 좀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 오늘 찾아가게 됐는데, 지난번 우리 이동학 최고가 출연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기 전에, 아, 여기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면서 시작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학 최고, 아, 여기 어마어마하구만. 그런 또 소감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연기와 또 재미를 잃지 않고, 우리 박민서 대장님과 우리 민스튜디오 맞나요? 네, MBS, 민사운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소시민과 또 전문인들, 또 나름의 활동가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모시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감이 있다면, 너무 좋은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강종원 본부장님은 방송을 아시는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향소방동호회 대외협력본부장 쓰레기센터 운영위원, 강종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